볼테이크 해처리? 오오오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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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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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야 쏘는거야? 봤어 쟤 봤어 쟤 볼 봤어 쟤 볼 차릴 뻔 했잖아 오오오오 복궁 나왔어 잔혹한 대형 철퇴 왜 이렇게 흔하게 나오냐 원소 면역 철 파라듬 두개 갈자 두개나 주네 복궁 두개니까 하나 갈면 되죠? 아 이정도 무게면 괜찮을거 같은데 야 피버섯 나왔다 피버섯 하나 둘 야 나무 없냐? 아 됐어 여기는 뭐 여긴 괜찮은거 같다 가면 되겠는데 집에 이상 깃발도 있네 여기 막혀있구요 저거는 뭐냐 근데 뭔가 내가 어떻게 누르면 깰 수 있을거 같은데 그런 의도로 만들어 놓은거 같은데 전기도 있고 아 됐어 됐어 뭔가 하고 싶지 않아 어차피 뭐가 나와도 가져가지도 못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쟤는 호구니까 그냥 죽인다 2대1은 오바죠? 2대1은 자신 없는데 나 올거야 기다리면 올거야 기다리면 올거야 기다리면 올 것이다 아 이거 왜이래 게임 진짜 헉 줄 다 왔냐? 나 둔화 화살 덕분에 어떻게 갈무를 되겠다 아 너무 어두워 올라갈래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냐 이렇게 되면 어 저 굴러 다녀 아주 그냥 저거 니 세상이야 그냥 아주 어? 망했다 옆에 있었구나 하나가 웰컴 한 명만 있어야 돼? 야 왜 안 굴러 뭐야 뭐야 왜이래? 뭔가 문제 있는데 지금? 기침 좋아 강타 지금 지금 아 아깝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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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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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때리면 돼 아 야 뭐하는 거야 왜이래 갑자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갑자기 안 움직이는데 저기 껴서 그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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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니까 뭐 할 수가 있나 이거 미치겠네 진짜 왜 안 구른거야 아 여기서 떨어질 때 아 여기 떨어질 때 키가 안 먹히는구나 이때 아 이따위로 만들어놔서 이거 뭐 어떻게 횃불을 바닥에 박아놔야 되나 좀 밝은데 싸워야 되는데 이럴거면 방패를 들지 말고 어 해포를 들고 싸우자 그냥 랜턴을 저기 있죠 내꺼 있어 가봐 내놔 이게 낫겠어 차라리 아이씨 어딨어 나와 저기 있구만 건방진 녀석 딱 나와 이상한데 낑겨있지 말고 평범하게 덤벼 어 너 생각보다 딜레이가 아 야 뭐야 왜이래 왜이래 이상한데 감전 때문인가 저거 어차피 쿨 되면 이거 쓰잖아 얘는 응 작업만 기다리면 되잖아 아 진짜 감전 때문이니까 뭐가 느린데 그치만 할거지 기침 말턴이지 그치 기침 말턴이지 그치 그치 오 와서 기침한다 와서 기침한다 그치 강타 음 잘가고 아 이 쉬운거를 어우 열받아 가자 이제 끝났나 아 이제 슬슬 보내줘 나한테 자유를 좀 줘 왜이렇게 게임이 빡세 혼찐이라서 힘든건가 친구 없는 찐따라서 걔 고통받으면서 하는건가 에이 에이 아 설치해 저 무게 뭐 어디어디 나갔어 여기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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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머리 위에서 화염저항 날라다녀 없지 어 둘 잡았으면 없겠지 불안하다 이거 맵이 올라갑시다 일단은 내려가는 데는 아마 출구 아닐까 아 긴데 뭐 있을필인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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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쇼컷 쇼컷 쇼컷이야 여기저기 있지 않을까 그래 그래 있다 있다 새우맨이다 새우 한마리만 있는거야 뭐 어떻게 된거야 맵이 이거 뭐야 아 이걸로 저걸 푸는건가 저쪽에 있던거 일단 하나 풀었고 그러면은 저 밑에도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그러면 아 여기 길이 있네 일단 가봐 주머니 무게 초가 아이씨 강물을 마시면 소화불량이구나 강물로 약을 만들자 아 나무가 없지 나무가 없어 못 만든거지 이 물은 뭔데 그럼 강물이야? 일단 버려 일단 안전지대를 확보해 별의 모래 아니야 이거? 별의 모래는 뭐야? 푸른 모래? 푸른 새우는 뭐야? 아 뭔 놈이끼리 많이 나와 야 어딨어 아이템 니가 문제야 가라 75원 버려 너도 버려 일단 세군데구요 어 지상쪽으로 먼저 갑시다 이게 원천지가 다 어두운거냐 대체 방금 뭔가 꿈틀댕 하나는 상관없어 둘이 둘 이상인게 문제지 아씨 역시 랜턴님을 모셔와야겠다 안되겠다 여기 먼저가 오우야 강철방패 가라 얼마인지 몰라도 가라 얼마든 중요하지 않아 올라가자 저쪽에서 나왔죠 전에 과제들이 과제 새우였나? 어우 얘씨 여기도 있니? 1대1이면 문제없다 맞았냐나? 어디서 이씨 내놔 뭐야 이거 어디서 이씨 어디서 이씨 어디서 이씨 어디서 이씨 하아 하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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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충격량 증가 야! 자셔 자셔 다 자셔 뒤졌다 나 오늘 난 화났다 지금 뭐야 새우밭이구만 이정도는 이지지 야 와서 싸워 거기있지말고 이리와 하아 존나게 비어난 녀석 친구 없냐? 친구 없으면 여기서 죽는거야 충격 올라간것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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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진정해 어어 친구 데려왔어 바로 옆에서 심하게 손상됐다고? 뭐야 뭐 해초 약간 심하게 손상됐어? 자고 일어나야되네 그러면? 무기 회복하길라구 약간 회복됐어? 약간 회복됐어? 아래를 먼저 가자 어 위에는 봤으니까 내구도가 될지 모르겠다 이어져있는 길이구나 여긴 뭐냐 그러면 어 잠도 많이 자서 지금 많이 풀이거든요 내가 캐릴 짬이 없는데 지금 나무좀 줘봐 자갈볼래 잘나온다 야 자갈볼래 잘나온다 야 자갈볼래 잘나온다 야 모터 하나 만들구요 동대 만듭시다 형급도 하나 만들고 두개 만들고 좋아 저긴 이어져있는 길일거 아니야 저긴 이어져있는 길일거 아니야 저기 한놈있죠? 쟤는 일단 건들지마 여긴 내 돌아가는 길이고 돌아가는 길 맞지?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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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죽여야된다 그러면은 길은 다 봤다 지금 올라가서 철강석 하나 캔 다음에 내려 죽이면 된다 너네 적이구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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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력 없다 아 지구력이 없어 지구력이 밥을 못 먹어서 지구력이 너무 많이 갔어 산약이 없네? 화살도 갖고 다닐 이유도 없어졌구만 이제 죽어 죽어 아유 개 징그럽게 생겨가지고 말이야 끈질기까지 가고 해놔 곤충껍데기 구원짜리인데 잘됐구만 뭐야 이 새끼 다른 놈이었어? 지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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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야돼 안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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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은 데인줄 알아서 그저 왜 왜 못 굴러? 아 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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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벅이는데 물속이라 그런가 일단 기다려 지구력 조금씩 가 조금씩 가 일단 한퀴 죽이고 싶은데 너무 좁고 뭔가 버벅여 맵이 고장났니? 강타가 지구력을 좀 적게 먹는구나 타격도 많이 하는데 안 통하지 잘 가시고요 많아서까지 내 가방 어딨어 밥이 없어서 문제지 아 거기 그 벌레 있던 데가 여기였구나 지구력 풀로 채워서 응? 아 걔가 내려온 거였어? 잘은 몰라도 다 했습니다 저기 강석 하나 있는데 먹으러 갑시다 와 오늘 정말 열심히 했다 주말 월요일날 휴방인데 딱 휴방해도 될 정도로 분량 뽑았어 죽은 놈이지 너 어 야 깜짝 놀랐잖아 아이씨 짜증나게 하고 있어 뭐야 라이트맨더의 주문서? 이거 먹으려고 저거 푼 거야? 뭔데 이게? 아니 뭔지 알려주고 좀 매겨야지 뭔지도 모르는 거를 매겨 놓으면 어떡해 어디서 라이트맨더의 주문서 매우 효율이 뛰어납니다 아 마법사 용이구나 나는 필요 없는데 나 마법사 아닌데 전사라고 나는 고귀한 전사란 말이야 가자 아 도착했다 어 제 체력이랑 붕대 물약 보이시나요? 추워 춥고 배고파서 완전 개작살났습니다 자 400원 금계 있니? 금계 3개랑 바꿔줍시다 아 돈 많이 벌었다 야 이제 크 이것도 이것도 팔아 자 이제 그 일단 추위 배고픔이랑 추위부터 해결을 해야겠네요 작살 주세요 오 저렇게 잡는구나 국은 연어 하나 뭐 연어 하나는 왜 다른 거는 연어 아니었어? 아 아 술이 12시간 잠 12시간 잤습니다 야 역시 집이 최고야 체력 지구력 풀이고요 무기도 내구도 진짜 다 달았었거든요 풀이 됐습니다 아 이게 눈 온 날에 이제 우리 마을입니다 정말 아름답군요 보시면은 음 스킬 비용에 이게 들어가잖아 이게 뭔지 모르겠단 말이죠 내 자원이 3개라는데 어 이거 소비가 없는데 이게 들어가잖아요 뭐 제한이 있나 보면 3개까지 제한이 있다던가 그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스펠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전사는 그냥 전사지 됐습니다 이제 다음에 메인캐스트를 가면 좋을 거 같네요 모두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내일 휴방입니다 뭐 영상은 월요일에도 올라가겠지만 편집을 축축해서 아유 재밌었다 방종! 뿅!